...특수부대를 돕는 여성들이 있었다. 누구야? 놈들이 소리 지르는 걸 들었어! 저놈처럼 백일이었다고! 미국 출신 용병대. 이름은 Shadow Company다. 로스 바케러스가 용병단과 일하고 있어. 이 뱀 같은 새끼. 들었지? 내 말이 맞잖아! 백인 놈들이라고! 그 Shadow Company라는 게 있다는 증거는? 그게... 그러니까... 넌 어때? 내 주머니에 봐봐. 그래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맞았네. 여기서 흑막이라는 건 없어. 뭐해? Shadow Company 부대만큼 증거다. 누가 거기 대장이지? 이름을 말해. 제일 먼저 가볼까요? 앨레안드로 바르가스 정말로? 자... 잘... ... 그지, 둘이 누군지 모르거나 놈들과 한패인거겠지 뭐가 됐던게 나는 죽어야겠어 그래 진실 말할게 시발 아니 부대만 쉬운거다 흠흠 누가 거기 대장이지 이름을 말해 필립 그레이브즈 필립 그레이브즈 필립 그레이브즈 필립 그레이브즈야 필립 그레이브즈야 하하 괜찮네 그 대장 그레이브즈가 원하는게 뭐지 너의 보스를 원한다, 신놈브레 저 놈을 믿으면 안 돼, 진짜 안 돼 뜨거워, 제발 믿어줘 닥쳐, 이 족도 돔 안 되는 새끼야 오늘 들게 처먹고도 그렇게 아는 게 없냐? 쓸모없는 새끼는 그냥 처리해 알겠어, 말리리야 살려줘, 이러지 마, 제발 아주 잘했어, 마음이 들어 그럼 가볼까? 위층으로 간다 어쩔 수 없어 잘 따라와 그리고 말인데, 너랑 볼일이 남았어 네 목숨은 신놈브레가 결정한다 빨리, 란의 새끼야 움직여 이쪽 뒷쪽 어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난 신놈브레와 펜트하우스에 있습니다 너는 언제 만날 수 있지? 발레리아가 보스랑 얘기할거야 다른 사람들이랑 기다려 내 생각엔 신농무레가 너한테 관심이 아주 많을 것 같아 피부가 더럽군 발레리아 생각보다 조같이 생겼구만 이따 보자 살아있군 알레한드로 살아있었네 신농무레는 펜트하우스에 있어 3층이야 키카드가 필요해 디에고한테 있어 챙겨 좋은데 여기 이 마스크는 왜 여기 뒤가 구린 녀석들도 좀 있거든 테스트 잘 들려 잘 들려 좋아 가자고 고스트 들어왔다 상황은? 신농무레는 펜트하우스에 있다 3층 엘리베이터만 타면 되는데 디에고에 킹카드가 필요해 어디 있는데? 2층 재단에 있어 못 보이는 거 없어 고스트 옥상까지 올라가면 거기서 펜트하우스로 진입할 수 있어 일단 위층으로 간다 조심해 소프 경비 놈들이 널 발견하면 그 즉시 쏠 거다 차고엔 뭐가 있지? 몰라 디에고한테 중요한 거겠지 신농무레를 찾아서 전부 끝내자고 바로 여기서 2층 로비에서 옥상으로 가는 길을 찾아라 병을 챙겼다 이걸로 경비를 유인해 칼을 찾았다 그래 잠이 바르면 필수지 1층 WHY הvis에 불러 나 그냥 경비 따라갈게 엥? 나 그냥 경비가 한 대 랩 랩 랩 바다야 주영이 자러갔다 자는 사람을 깨울 수 없잖니 미안하다 아 아 아 아 아 잠시만요. 그럼 다시 한 번 더 가르쳐요. 찾았어요. 그는 스코카스입니다. 찾았어요. 그는 스코카스입니다. 그는 스코카스입니다. 그는 스코카스입니다. 아, 어렵네요. 올라갈 수 있겠어, 소프. 그걸로 경락을 처리할 수 있을 거야. 갈 잘 간수했, 소프. 출입 금지 구역이다. 들기면 바로 총알이 날아올 거야. 현재 2층에 있다. 디에고는 재단에 있다. 여기 어딘가에 있을 거야. 알겠다. 저쪽이 있었지? 집 때 깔 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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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거 어떻게 잡냐 오케이 아이씨... 아니 뭐야 이거 아우 시발 여기 뚫리는 창이 아니었어 아 뭐야 뭐야 방탄유리였네 아 맞다 아 P카드 찾았다 잘했어 엘리베이터에서 만났지 오 좋은 대화수단이구만 필요할때만 배우자네 아주 힘들어질 수 있어 소프 놈들이 온다 당지 빠져나와 마론다 이 미얄델의 소프 아이 카라멜 이거 으 으 펜 artists messrs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리소. 칼힛 네놈 아주 멋진 총을 가지고 있구먼 예정대로 도착했다 그래 그래 계획대로 거래를 마무리하고 물건도 제시간에 도착할거야 그래 그래 에? 조심하라고 발레리아가 쓴놈불이었어? 그래 시작해 발레리아야 아까 봤던 시카리아가 신놈불이었어 발레리아? 확실해 소프? 확실해 가야돼 신놈불에가 야성 시카리아로 위장했다 곧 진입한다 준비됐나? 오케이 고스트 꼭 생각해 아 샷건 씨발 탄 존나 티네 이거 이게 샷건이야 아니면 저 어? 그 뭐냐 앞에서 빵 터지는거 아 아 아 아까 들었던 총은 어디갔어? 야야 나 이 총만 써야되냐? 아 아이씨 아 으 으 으 으 ㄷㄷ 그 미치 어두웠군 저 등잔밑? 난 어디에든 있어 병신아 좋아! 우리는 갔네! 가자고! 헬기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나도 모른다! 신놈부래! 흐흐흐흐 할레리야! 아는 사람이야! 자 앉아 근데 둘이 어떻게 하는 사이야? 별거 아니야! 신경쓰지마! 그렇게 얘기하니까 섭섭하다 자기야 우리가 같이 보낸 시간이 얼마냐? 아가 이 당첨 미친년아! 막 죽여버리자! 진정하십시오 대령이! 그래! 좋아! 계속해! 나한테 명령하지마! 이제 이 동네 괴새끼들도 나한테 찍소리 못해! 기란하네! 여자도 군인이었어! 같은 무대에 있었지! 군대는 달랐지만 자주 봤지! 자긴 진짜 거칠었는데! 어? 로스 파케로스! 우리 팀은 깔끔했어! 세뇨레스 세뇨라스! 라라냐의 보스를 치기 전까지! 기억해? 잘 기억하지! 네 인물은 라라냐의 간부를 도시에서 몰아내는 거였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했잖아! 그래 몰아냈지! 네가 바로 라라냐의 간부였으니까! 난 조용히 보스를 데리고 산으로 갔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 새끼는 감옥으로 갔어야 돼! 버스를 죽이고 그 자리를 뺏었다! 그 자리를 비워둘 순 없으니까! 내가 채운 거야! 라스알마스를 위해서! 라스알마스의 질서를 바로잡을 군인이 필요해! 카르텔이 아니라 넌 군대를 배신한 거야! 전우들까지 버리고! 왜 그랬어? 몰라 물어? 그쪽도 계약으로 움직이지? 내가 안 해도 누군가는 하게 돼 있어! 카르텔이 왜 테러범을 보호해줬지? 테러가 돈이 좀 되거든! 보험이랄까? 무슨 개소리야! 그러니까 네가 맨날 뒤통수나 차 받는 거야! 이 꼴통새끼야! 대가리가 그렇게 안 돌아가냐? 테러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으면 누가 마약이나 신경쓰겠어! 그리고 그 테러범이랑 미사일을 찾고 싶으면 내가 필요할걸? 피해를 최소화해야지! 이 얘기는 니들끼리라 해! 달라질 건 없잖아! 그래! 다 돈같이! 자! 천연이랑 거래하지마! 좋게 안 끝나! 음... 이제 사실을 말해줄 땐 것 같은데 미사일 위치와 테러 목표, 핫살이 있는 곳 10초 안에 얘기하면 좋게 가고 아니면 어디 하나 차르고 시작할까 하는데 어때? 목표는 몰라 물건 옮기는 것만 하기로 했어 피사일이 어디 있는지는 알려줄 수 있어 그리고 돌아오면 핫살 위치를 알려줄게 그 다음엔 여기서 날 풀어주고 라스알마스에서 꺼져 그게 내 조건이야 병신년 아휴 아니 라스알마스를 지가 먹으면 뭐 어쩔거야 이게 권력에 취한 년이 어? 어 군대를 배신하고 시X 거기 수장을 죽이고 지가 수장이 되겠다니 이게 참 정말 딱 위드개만 움직이는 년이네 본래의 목적으로 쓰이지 않는 곳이지 카르텔이 밀수품 접선 장소로 활용하고 있다 시초선에서 500미터 떨어진 곳에 화물선이 정박해 있다 접보에 따르면 녀석들이 대형 컨테이너를 폐에서 시초선으로 옮긴다는 곳 시초선 꼭대기에 컨테이너가 있다 이게 미사일로 추정된다 원포원 바르가스테리엄 그리고 쉐도우 컴퍼니가 포토팀 세 부대를 이끌고 두음 목표를 동시에 타격한다 고스트팀은 배를 공격하고 그레이브즈와 서프 알레한도로는 시초선을 확보하고 내가 고스트인가? 저는 신속하게 처리해 현장에 있는 모든 위협을 제거하도록 고스트는 혼자 움직이는구만 시초선이다 러시아 파트너 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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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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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작전 투입 슬! 어우 기관단총이네 아 이 개새끼가 건방지노 아니 근데 이게 방탄인지 아닌지를 몰라가지고 아 이 개새끼가 건방지노 저쪽으로 이동중이다. 그쪽 상황은? 섀도우 3와 시추선에 오르고 있다. 처리한다. 도망가고 있습니다. 뭔데? 힝힝힝힝 힝힝힝힝힝' 우와 뭔데? 와... 아니 그 총이 너무... 그... 반동이 심하네! 여기 서봐야겠다 그냥 와 스나루 쏘네 너무좀해줘 이 씨발넘아 계단으로 가라고 명령만 하지말고 개새끼야 계단이 어딨어 아 저쪽으로 좋았어 되게 잡고 천천히 가자 부금이 긴박하다고 해서 나까지 긴박해질 필요가 없어 그건 우리 팀원들은 모두 사지로 모는 일이니까 좋았어 한 놈 처치했다 어 어 두놈 처치했다 부상이 심각하다 잠깐만 기다려줘 좋았어 클리어했어 어 어 어 제어장치나? 하... 서부에 있나 보관나? 액졸 상황 발생, 음사히 장전됐다. 그리고 제어장치로 매해 있는 것 같다. 영영대로 진행해, 발산을 막아! 아야만, 스팡을 출시해, 아람스톨프를 데려간다. 제가 뭐하겠다, 소로. 안 돼! 미사의 제어장치로 보인다! 미사의 제어장치로 보인다! 미사의 제어장치로 보인다! 이동! 이동하다! 고스트! 조금만 기다려. 그레이브스와 함께 가고 있으니까. 좋아. 그레이브스와 함께 가고 있습니다. 우리 어떻게 온거야? 그레이브스와 함께 가고 있습니다. 현재 일단 Instead.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전부 강력한 동작을 해 주시면서 공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들어가기 힘든 상황이야 화물에 깔으려 우와 우와 아이고 미안해 미안해 니가 나댄 죄야 왜 내 앞에서 까불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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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 1, 폭탄! 태도체, 남겨로 이동한다! 이동, 다들 이동! 앞장서 쏘아 오오오! 지금 쏘아 계속 쏘아 계속 쏘아 계속 쏘아 계속 쏘아 이동 방전은 1층 위에 있다 그래 여기는 섀도우 1 2층 간판으로 이동한다 저기다 거사 정말로 정말로 전직 인정 죽었어 아 우측을 안 봐주네 개이새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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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리어 뭐야 뒤에 또 있었어? 오 должны 아 Push 쉣 좋될뻔 올클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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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항상 한발 냈지 아이고 우리 브루타리 백결을 라이프에 구독권 줘 아 구독권은 없어 우리 퀵뷰를 줄게 엑셜 연결 완료 명령하라 델포드 입력하고 미사일을 터뜨려 당장 델포드가 뭐야 발사업 폭발 미사일로 신유선을 파괴한다 시바토리 셰더우랑 알레한드로가 있잖아 전대원 당장 시추선에서 나와 반복하자 당장 이동해 아주 나온 시간은 1분 타피 이동한다 1분 안에 저기서 나올 수 있어? 장치를 사용해 먼저 진단모드를 켜 인정을 오해해야 한다 소파 클리어랑 모드키를 동시에 눌러 소파 클리어랑 모드키를 같이 눌러 됐어 잠깐 이게 다 뭐야 고급 기술 같은 거지 좋아 두 번째 줄 첫째 칸의 마지막 숫자를 알아야 돼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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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아, 저거가... 장알들고... 아, 씨... 말 안 들어, 괜찮나?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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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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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야 멀쩡하지? 월드릭을 액션, 여기는 쉐도우 1. 성공이다. 이 살바실 수선 모두 파괴했다. 다주주와 쉐도우 1. 잘했다. 이제 다들 기완하도록. 스톱, 거스피, 역시 믿을만하군. 알겠다. 액초에. 다들 기완하자고. 크... 딱히 얻은 건 없다. 왜 그래? 상황이 좀 달라졌어. 게이트에서 떨어져. 뭐? 얼른. 미쳤냐? 여긴 내 기지야. 기지는 아니지. 그냥 쓸만한 작전시설 정도는 되겠네. 나쁘진 않아. 잘 쓸게. 그동안 다들 수고했어. 고생 많았다. 니가 뭔데, 나불거리야. 할레리아가 뭘 했더라. 그래, 이참에 그 마야광이랑 둘이 뭔 작당을 했는지 조사 좀 해볼까? 지금 뭐라는 거야, 개새끼가. 지금 넘은 거야, 그레이스. 이들이나, 넘지마. 그냥 있으라고. 피보고 싶지 않으니까. 지금 협박하는 건가? 아니, 난 협박 같은 거 아네. 약속을 하지. 그러니까, 그만해. 장군님께 보고하겠어. 세파도 장군님이 안보 전하시더라. 너희가 이렇게 나올까 봐 걱정하셨어. 장군님도 안다고? 이번 작전에 모든 지위를 나한테 맡기셨어. 그러니까 너희는 가서 편히 쉬어. 여기는 우리가 푸도답게 마무리할 테니까. 지금 너희랑 협상 같은 걸 하자는 게 아니야. 명령이라고. 난 명령에 따를 거고. 너희도 명령대로 해. 본만한 새끼가 여기가 어디라고 까불어. 안에 있는 애들 부를까? 맘대로 해봐. 네 대원들은 모두 잡혀있거든. 뭐라고? 뭐라고? 와, 셰퍼드가 그러면 흑막이었나? 셰퍼드가 흑막이네. 하... 지금 이거 실수하는 거야? 이럴 필요까지는 없잖아. 음, 척견네. 사자! 니는 뒤졌다 이제. 뭔 소리야, 셰퍼드는 국장인데. 이동수단을 보낸다. 다들 포로 이송할 준비. 지금 북측 공정에 지원을 요청한다. 여긴 브라보 세븐원. 무슨 확인? 들리나? 고스트 세븐원이다. 들리나? 샹. 어딨는 거야, 고스트. 소피랑 고스트랑 통수맞아가지고. 알리안드로랑. 알리안드로 죽었을라나? 알리안드로 붙잡혀있지. 아, 피 너무 많이 흘렸네. 소프, 고스트다. 들리나? 어, 들려, 들려. 소프. 소프, 응답해. 소프, 응답해. 말해. 죽은 줄 알았어. 애들 작전하러 갈 때, 시퍼드 컨테이너의 여자애랑 같이 있었잖아. 그냥 조치기. 소재로, 애원도한테 구역 봉사하라고요. 고스트, 서퍼요. 그리고 핫산을 찾으며, 공체하는 거야되라. 알겠습니다. 됐지? 구역을 봉사한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재로는 나하고 간다. 예, 알겠습니다. 오랄탕이가 인물, 인물 정보를 잘 모르네. 셰퍼드가 그레이브즈한테 명령을 내린 거잖아, 임마. 아... 가자. 지금 어디야? 난 지금 교회로 가는 중이야. 거기서 보자고. 주변을 잘 활용해. 그래야 살 수 있어. 어이. 구역을 배라고. 전부 인물이 피해자고 다 죽이고 있어. 탑바. 하스산을 찾고 있겠지. 우리도 찾고 있을걸. 다 뭐했지? 아저씨가 사산지 살피워. 살아있다, 박력여워. 아저씨는. 겠지? 아저씨는... 따뜻한 쉽지 않게 해야지? 나 вчера. 이 앞에 부피한 경찰놈들이 있다는군. 우리가 가서 얘기를 좀 나눠보자고. 위험하면 실내로 이동해. 위험해. 숨기 좋을거야. 이런 씨... 문이 잠겼어. 물건들을 찾아봐. 도구를 만들 수 있을 거다. 게릴라전이라 생각해. 이런 미친... 불쌍한 놈. 와주를 찾았다. 괜찮네. 계속 찾아봐. 손풍기에서 뭘 찾아봐. 날개를 밧절로 묶어. 그걸로 문을 열 수 있어. 전혀 이런 거 해봤어. 그래 해봤지. 크래프팅이... 생겼네. 생겼네. 날개가 망가졌어. 문은 열렸나? 그래. 좋아. 계속 움직여. 가면서 더 구할 수 있을 거야. 넌 경찰이. 넌 경찰이. 누군가가 너. 누군가 너. 내가 넌. 넌. 나. 아아아아!!!! 흐르는 selecting 그 입 닥쳐. 시발 죽갔네. 헤드램프를 찾았다. 이러다 나도 이 시체처럼 되는 거 아니야? 조심해 섰어. 길을 볼 수 있지만 주위도 끌리니까. 왜 그래? 용병들이 닥치는 대로 죽이고 있어. 범죄 저 새끼들. 나도 저놈들을 다 죽여버리고 싶은데. 차마 전쟁 범죄는 안 돼. 나중에 놈들을 처리하라는 명령이 떨어지겠지? 그런 걸 승인할 사람은 없어. 우리끼리 하면 돼. 그렇지. 알레앤드로는 어떻게 됐지? 알레앤드로는? 알레앤드로는 믿을만 하지. 하지만 그레이브즈한테 잡혔어. 살아 있는지도 모르고. 알레앤드로는 우리 전우야. 절대 배신하지 않았을 거야. 너무 믿지마. 아는 놈이 배신하는 게 가장 뼈아픈 법이니까. 그래 맞는 말이야. 넌 내 롤모델이었어. 나보다 더 강해져야지 소파. 그러려면 존나 고생하겠네. 그래 잘해봐. 아이고. 아니요. 흐오. 흐오. 이래 무슨 일이야? 이래서 확인해봐야겠어. 응? 응? 소프 어디야? 바깥이다 문이 있는 골목길이야 조심해서 이동해 알겠다 나중에 돌아가면 뭐라도 받겠는걸? 훈장? 배지같은거 다 부질없어 그래 존나 위대하신 소프니까 존나 얄밉네 씨발 잘 안들려 소프 아 미안 존가라고 했어 이제 잘 달리네 교회는 도시 북쪽에 있어 주변에 근데 이런 것들로 뭘 할 수 있을까 교회 더워해서 저격으로 지원하겠다 그쪽으로 와 잘 맞을 수 있어 가만히 있어봐 듣고있어 까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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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레임스가 경찰이 죽지고 있어 뭔들 못하겠어 이제 기세가 없네 병이다 주인의 병을 죽지어 병을 던져서 유인했다 이거 잘 통하는데 말했지 내 말 들어서 손해볼 거 없다고 비벼여서 오버원 비벼여서 오버원 비벼여서 오버원 걸리면 바로 뒤진 목숨이 되네. 크.. 고스트가 다 악명에 자자하구만. 도망쳐야 돼. 도망쳐야 돼. 화학물질을 찾았다. 왁스랑 같이 쓰면 연막탄을 만들 수 있어. 주의를 끌기 좋을 거야. 하.. 마음에 드는데.. 나쁘지 않지. 아무것도 없어. 확인해.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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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시각 세계였습니다. 좋았어 비빔아. 아주 잘했어. 지금 난 신저 게임을 하고 있어. 너무 안 보인다. 잘한다. 보인다. 다음 편안해. 확인 와요. 잘한다. 폭발 먹였어. 뭐 좀 찾았나? 오, 약. 그것 좀 재밌겠는데. 아이고 비빔아. 팔구리. 빠구리. 주아이언. 비빔인 아니다. 야, 이거 존나 재밌다. 미쳤어. 몰입도. 존나 훌륭해. 이 미션이 되게 어려운 미션인 것 같아. 오, 드디어 찾았다. 아아. 당신이 갈 수 적 있어? 있어. 이건 네 거 같은데. 오는 길에 놈들이 좀 걸리적거렸어. 하셔버리지 마, 고스트. 교회로 가는 길이니까. 뭘. 시발, 난. 혼자 다니는 게 익숙해. 하하하하. 하하하하. 닥쳐. 그냥 교회로 와. 어떻게든 사지 멀쩡하게 여기까지 오면 돼. 하하하하. 둘 다 죽으면 안 되잖아. 하하하하. 난 정말 멋진 전우야, 고스트. 무시 찾아낸다. 하하하하. 안 돼! 제이슨! 범피해! 고로 살펴봐! 안의 위치 파악해! 안 보인다! 근처에 있어! 지역 타단하고 서색해! 와야 돼! 공격 확인! 공격 확인! 알겠다! 좋았어! 고스트야! 새도 개새끼도 제대로 죽칠까 하는데 나이스! 함정치료를 만들었어! 어, 맘에 들어! 아주 조용히! 황인! 추워할 줄 알았어! 그래! 전체 기р 연락 안 우리한테! 잡아라! 새도를 천천히! 설정 안지! 다녀! 파악! 거짓말이 3개 으 stamp 씹 씹 ㅈ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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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ㅌㅡ ㅡㅡ ㅡㅡ ㅁㅡ ㅡㅡ ㅡㅡ 총까지 얻었는데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